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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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하우스와 다른 타입의 스타일이 있었네요 정말 멋있네요 정말 멋있네요 밝은 하우스와 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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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색 아, 이거 진짜 오, 이거 진짜 오, 이거 진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리와서 전통적인 기술의 일상에서 early 19th century 제가 읽어보았을때 그리고 꼭 질문을 댓글에 아니면 이동하거나 정보가 이런 거에 대해 이곳은 큰 창문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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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가 많으니 많은 주변의 주변에 발견을 들어요 이런 버전을 보면 다시 돌아올 때가 있어요 루프가 가장 유명한 루프가 300원 300원 300원은 8$ 에이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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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왕의 커피 이것은 재미있다 정말 멋진 작은 집이 입니다. 1-2%로 하우스 그리고 작은 집들은 6-15m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많은 종류의 변화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원래는 저의 직업이 되기 때문에 사진을 찍는 것입니다 이곳은 여러 개의 이스라엘의 집을 보았습니다 브리면은 이렇게 이런 스타일이 많아 많이 더 디테일 스토드에 있어서 이렇게 항상 제가 이름을 잊고 제가 말해 제가 영어로는 하지만 영어로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 이것은 도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 좋은 것입니다 흑뿍뿍뿍뿍 그래서 아마도 뱉엇 이런 모습이 어떻게 아시나요? 한국 znale ar지 ¿Alex West? 아시따 아시따 아시따? 아시따 아시따 아시따. 아시따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왜 이 grafitte 여기서 더 재미있게 되는지요? 내 cities I only see tags just a name tag and here I see really pictures much better and here I see safety time and here I see this old town is really big many many streets and much to see it's really nice and here I see buying one of these houses and renovate them completely and make it modern from inside must be awesome I think it will be a big surprise if you see a house like this and then you enter it and it looks modern and new as you can see I fall in love a little bit with this style of buildings I wish we have style like this in Germany too or in my city I don't know about all in Germany but in my city we not have like this on the bottom a store and upstairs and upstairs houses or apartments but if you notice I wish to see 그래서 저는 큰 로블벨을 불러요 처음에는 큰 로블벨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로블벨이 조금 더 커요 조금 더 큰 로블벨이 있었어요 로블벨 전에는 가주 탭을 보았고요 불집을 받아서 유리아 낸다 로블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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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도 스탭칼터는 거의 10,000km 그래서 오늘 제가 많이 걸어가는 것 같아요 항상 좋은데요 다시 한번 볼게요 제 발음은 이 소리가 너무 많아 아, firecracker 여기다 백아홀릭 again, 아, funny name for our shop 너무 환영합니다 아 unconscious 이렇게 찾아서 separate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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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많은 레스토랑 여러 마리 러스토랑 아주 작은 거 같아요 아주 작은 거 같아요 진짜 월드 비가 온 거에요 비가 온 거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곳은 호텔이라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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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제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카페 야무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카페 야무선은 좋은 커피입니다. 그래서 제가 커피를 마실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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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입니다. 이런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커피입니다. 그래서 저의 수행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단 아래에다 기습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항상 여기가 너무 예정입니다. 그리고주얼을 이루어지고 싶습니다. 이 상황을 좀 train하고, 조금 더 잘해.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감사합니다! 카페 Amazon! 여기 카페 Amazon! 봐,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